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규칙이나 규범이나 법이나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국익을 철두철미하게 앞세우는 그런 중국이라면 얼마든지 여론조작을 행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와신돈 포스터지 9월 22일자 사슬은 우리는 온라인 선거 조작이 가능한 또 다른 전문가를 그룹을 경계해야 된다 라는 그런 제목의 사슬을 내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이 같은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통해서 특정국가의 선거결과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주로 러시아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대보다도 훨씬 더 막강한 화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리고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중국의 댓글 부대가 미국의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경고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그냥 단순히 넘길 수 없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한국에서 신중 정권의 등장을 위해서 중국 정부가 얼마든지 댓글 부대를 동원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우려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중국의 여론조작 부대의 실상입니다 미국은 지난 2016년도에 신뢰이 민주당 후보를 공격하는 러시아 트롤 부대 때문에 온라인 여론조작 부대 때문에 상당한 홍력을 치뤘습니다 그러나 다음번 대선에서는 러시아 부대와는 게임이 될 수 없을 정도의 막강한 화력을 갖고 있는 중국의 댓글 부대가 동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의 댓글 부대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도 하버드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0만 명 규모의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댓글 부대의 이름은 오 마오 군입니다 1마오가 17원이니까 오 마오면 한 85원 정도 됩니다 한 건당 85원을 지불하는 겁니다 하나씩 댓글을 올리거나 행위를 했을 때 오 마오 군은 중국 공상당을 찬양하거나 중국 공상당에 반대되는 그런 여론을 무찌르기 위한 중국 정부가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등장한 것은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 후난성 창사시가 시정부의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가지고 월 600위안 봉급과 한 건당 댓글 한 건당 오 마오를 지급했고 거기서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이 이후로 친정부 댓글 부대를 중국에서는 오 마오 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오 마오 군이 1년에 쏟아내는 댓글은 4억 4천 8백만 개나 됩니다 엄청나죠 연구진이 중국 정부를 지지하는 댓글을 4만 3천 8백 개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가운데 99% 이상이 오 마오 군인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댓글 부대에서 만들어졌다 이들의 여론 조작 활동은 지금까지는 중국 내부에서만 주로 작동을 했습니다 3천 개의 TV 채널, 2,500개의 라디오 방송, 1만 2천 개의 신문과 잡지, 그리고 300만 개 이상의 웹사이트 등에서 중국 정부를 찬양하고 그 다음 중국 분부를 반대하는 그런 여론을 제거하기 위한 댓글 부대가 200만 명이나 동원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네요 여기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은 중국 정부는 자국 내에서 예를 들면 어떤 충분한 검증을 거친 도구나 정책이나 기술 이런 것을 반드시 검증이 끝나고 나면 직접 해외로 수출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해외 국가를 상대해서 실천에 옮깁니다 예를 들면 고문 기술도 그럴 수 있고 소수민족을 박해하는 정책이라든지 감시감독 시스템이라든지 한명 인식 시스템 같은 것들 모두 다 해외로 수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조짐이 이미 포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기관의 스탠포드 인터넷 오브저버터리 내년 또 대만 총톤 선거에서는 반드시 중국에 개입해가지고 친중 정권을 탄생시킬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과 같은 것은 실전이 됐습니다 2018년 11월 달에 중국 정부는 댓글 부대를 동원해가지고 타이완 지방선거에서 친중 정권인 국민당을 당선시킵니다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을 패배시키게 되죠 완전히 여론을 바꿔가지고 승리를 거둡니다 또 최근에는 홍콩에서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을 이용해가지고 유령 계좌를 만든 다음에 중국의 본토 사람들이 그 다음에 홍콩에 대해서 친중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그런 대규모 작전을 감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하고 트위터가 모두 다 유령 계좌를 제거한 것이 한 20만 계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뉴욕타임스톤 외신에 따르면 홍콩 시위와 무관한 그런 계정들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결국은 여론 조작을 중국 정부가 했다 이런 부분이 거의 사실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 댓글 부대의 의미를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다룬 것은 중국은 필요하다면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면은 홍콩 정치 상황이라든지 대만 총통선거라든지 지방선거라든지 미국의 대통령 선거라든지 호주 선거라든지 무조건 개입해가지고 친중 정권의 탄생을 위해서 여론 조작을 감형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큽니다 중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은 한국 내에서 친중 정권을 등장시키기 위해가지고 얼마든지 200만명을 동원해가지고 이내 전술로서 여론 조작에 나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보면은 중국은 어릴을 가든지 간에 우한 덩어리 골칫덩어리가 될 수 있는 나라구나 그들에게는 보편 가치라든지 지켜야 될 규범이라든지 질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국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다 한다 그것이 아마 중국의 지배층들이 갖고 있는 확고한 믿음이자 이데올로그일 겁니다 참 이 문제는 이번에 미국의 대선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한국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날이 별로 멀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